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신지자 다니엘이라 불리게 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다니엘 10장에서 1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은 이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회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새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옷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운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능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운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니라. 단열 11장 내가 또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수객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오.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무리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오. 남방 왕은 크게 놓아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오.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오.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오.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의미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오.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오.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오.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오.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에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오.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오. 남방왕도 심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오.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리버니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배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의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폐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애돔과 모압과 암몬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국당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국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이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일을 지낼 것이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10장에서 1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있던 남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고국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가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소식을 듣는 중에 전쟁에 대한 이상이 보이자 큰 근심 속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히떼겔 강가에서 사람의 환상을 보는데 이는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고 제사장과 왕을 연상케 하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고 계셨습니다. 그는 번갯빛 같은 얼굴과 횃불 같은 눈, 빛난 녹과 같은 팔과 다리, 그리고 무리의 소리 같은 말소리를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메시아를 보고 너무 놀라 혼절하고 맙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등장을 알려주면서 그 내용을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하여 다니엘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전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화하라는 하나님의 당부를 듣습니다. 행정가이자 정치인인 다니엘, 그는 이렇게 제국 변동을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언서를 기록하므로 선지자 다니엘이라 불리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아아! ...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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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